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드 소개입니다. 이번에도 일존에 소개해드린 삼국집결 모드가 업데이트되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삼국집결 모드가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영상이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번 버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3.0 패치의 호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강동이 리뉴얼되었습니다. 강동의 세력구도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 모드 적용 전에는 이렇게 많은 공백지에서 오른쪽 모드 적용 후에는 이렇게 세력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보신 추가된 세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족 세력입니다. 예장 황음, 여릉은 고흥 주환, 파양은 위등 이렇게 호족 세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고흥이 제일 아래쪽 중간에 황음, 위쪽이 위등입니다. 파양의 호족인 위등은 한나라의 충신으로 황실 세력인 유효 세력을 지지합니다. 군사동맹 관계고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동맹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여름과 예장의 호족은 군사동맹으로 맺어진 호족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예장의 화음과 여름의 고흥이겠죠?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서로 동맹 관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족 세력들은 송경과 마찬가지로 용병 유닛을 뽑을 수 있으며 용병 유지비 25% 감소 효과를 팩션 효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호족 세력을 합병해도 팩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회계태수입니다. 저정으로부터 왕랑이 회계태수로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두 개의 도시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왕랑은 회계 출신인 우번을 먼저 보내 주흥과 함께 치안을 담당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왕랑이 회계태수로 부임하면서 강남에 이른 왕랑에게 맡긴 황고승은 수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은 엄베코입니다. 왕랑이 회계태수에 부임하면서 왕노릇을 하던 엄베코는 근거지인 동호로 도망갔습니다. 동생인 엄녀와 모사 허공과 클론 용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월족입니다. 여릉 예장 건업 회계를 걸치는 산악지형의 산월족이 등장합니다. 무릉의 변홍장과 파동의 철광산에도 광군이 무너지고 무릉만이 산월족이 출현했습니다. 성경과 유효세력과의 전쟁상태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변경사항입니다. 조조의 시장멤버 중 악진과 순유가 제외되었습니다. 악진은 1.3.0 패치에서 이벤트가 생성되어 조조에게 자동합리합니다. 순유는 각과와 마찬가지로 순욱을 데리고 있으면 이벤트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다수의 캐릭터를 위한 전용 퍼즐 일러가 적용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김펀치님의 퍼즐 일러 모드입니다. 그 모드가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번째는 아이템입니다. 황충 손인 태사자의 고유장비인 활이 귀속장비로 변경됩니다. 자 예시로 황충을 보시면 이렇게 장신구로 황가의 활이라는 고유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을 클릭해보면 이 장비는 해당 인물에게 귀속되어 있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장비가 귀속이 풀리면 고래왕님께서 번두칠을 하신답니다. 한번 믿어보죠. 그리고 동탁이 칠성보더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칠성보더는 뭔지 아시죠? 조조가 이제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바치는 보검입니다. 자 동탁을 보시면 이렇게 장신구로 칠성보더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국집결 모드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